우리 이전 시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테이블이 갖고 있는 중복이 발생을 했고 그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두 개의 관계를 SQL문으로 joi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부여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는 작업을 이전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작업들을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작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중복이 제거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고 견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낯설어서 그래요. 낯설어서.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면 그때는 또 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이번에 확 이해해 버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죠. 자 여러분들 MySQL 모니터를 실행해 보세요. MySQL 모니터를 실행하는 방법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MySQL-U 라고 했는데 MySQL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MySQL-U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h 로컬 로스트 자 로컬 로스트는 생략하면 로컬 로스트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번호 111111 여섯 개를 입력하고 접속이 된 다음에 Use OpenTutorials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제부터 내려지는 명령은 OpenTutorials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실행되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Select ID, Title, 그리고 Author, Description은 너무 용량이 크기가 크니까 뺐어요. From Topic, Enter. 자 그러면 Topic 테이블에 아이디와 타이틀과 Author 정보만 이렇게 출력한 결과가 보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Egoing이라는 것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중복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Topic이라는 테이블에서 여기 있는 Author를 사람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에서 별도의 유저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 유저 테이블 안에 있는 정보를 이 Author가 가져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구성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Topic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Topic을 만들고 그리고 유저 테이블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전체적인 시야를 보여드리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코드를 여러분들이 copy&paste 하셔서 붙여넣기 하셔서 Topic 테이블 그리고 유저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주소의 URL로 들어오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실습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OpenTutorials.sq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바로 Topic 그리고 User 이 두 가지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SQL들입니다. 자 그럼 이걸 더블클릭해서 copy하세요. 그리고 다시 MySQL 모니터를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MySQL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실행이 안되어 있으면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에러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Query OK 이렇게 뜨면 정상적으로 잘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윈도우에서 붙여넣기가 안된다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옵션으로 가고 빠른 편집 모드와 삽입 모드를 둘 다 키세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할 때는 카피한 다음에 이 검은색 화면으로 마우스로 올려놓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즉 SQL 문을 실행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show tables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들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topic과 user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topic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select id title author 그리고 from topic 엔터 보시는 것처럼 author 칼럼의 정보는 숫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lect 별표 from user 엔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user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게 패스워드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로그인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정보인데요. 저거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추가한 정보가 아니고 이 다음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미리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패스워드라는 이 컬럼은 아예 무시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topic 안에 있는 author 정보의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거한 테이블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자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조금 제가 이전 예제에서 좀 아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author라고 하는 그 정보에서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예제에는 여기쯤에 사용자의 이름, 저자의 글쓴이의 이름이 여기 표시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이걸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쯤에 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진행해보죠. 자 오른쪽에 있는 index.php 파일은 왼쪽에 있는 이 웹브라우저 상에 표시되는 index.php의 소스 코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치에 글쓴이의 정보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정보와 그리고 이 정보가 이 php 코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겠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정보가 바로 얘구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쯤에다가 우리가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면 되지 않겠어요? 해보죠. 자 echo 그리고 이거는 p 태그인데요. p 태그는 단락을 구분하는 태그입니다. 단락을 구분하는 태그. 자 점 로우 그리고 author 그리고 점 그리고 p 태그를 닫아주면 단락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표시가 됐는데 이 숫자 2는 conditional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author의 번호가 여기에 그대로 표시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조금 차 한잔 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